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간천숙 단속반 단속반이다 간천숙이야 주진동 가만히 두지 않겠어 포기할 수 없다 간천숙 단속반 빨리 해야지 자위대와 해저터널 자위대 국임당이 자위대를 사실상 지지하는 행사 모임의 단체로 갔었다 하는 사실은 진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토착외구의 정체성을 가장 실효성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과거 영상까지 저희가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해저터널이 딱 붙어서 불이 팍 튼거지 친일의 덕에 빠진 당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일부 좀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드리고 갈게요 자 요건데 자위대 행사가 있었어요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이 장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중심지 하이아트 보테어 에서 있었어요 그랜드 볼륨 와 어떻게 그거를 한국 서울에서 그런 행사를 열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열 생각을 한 것도 그렇지만 갈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갈 생각을 했을까 자위대 생일 날인데 나경원씨가 간 것은 우리가 계속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 아직도 근데 여태까지 일관된 해명이 뭐냐 실수였다 아 그니까 이분은 자기가 잘못한 건 그냥 아 실수 이러고 우스 미스테이크 우스 미스테이크 이래놓고 남한테는 감옥을 보내야 돼 네 맞아요 나는 우스 미스테이크 이래놓고 남은 감옥 가고 4년 살고 막 이래야 돼 지는 다 실수고 그래서 심지어 실수라는 말도 안 해 근데 그나마 이 실수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이게 유일무해할걸요 워낙 사안이 민족 감정을 촉발하는 사안이라서 자 근데 이게 실수였냐 이 말이지 자위대 행사 50주년 창설 기념식 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가 보잖아요 근데 뭐가 실수라는 거야 어 니네가 나한테 묻는 게 실수라는 거야 어 행사에 가서 들키지 않게 가야 되는데 들킨 게 실수라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대 50주년 행사 를 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왜 실수라고 한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 그래야만 사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전히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자위대에 대해서 어 비판자 여론이 많은데 내가 수도설에 설린 걔네 창립 기념식에 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에 실수없는 모욕감을 줬다든가 이런 걸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스 미스테이크 뭐가 미스테이크인데 그냥 미스테이크야 주어도 없어 목적어도 없어 미스테이크 아이엠 쏘리도 아니고 미스테이크야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실수가 아닌지 증거가 있어요 해당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이 일본 요거는 나경원 자위대 검색하면 여러 몇 가지 종류의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윤미향 의원 어 궁극주의 부활에 동조하는 거다 어 이런 시지로 이제 반대를 하다가 어 분리되면 자 여기 나오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자 정확하게 워딩을 들어보세요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분명히 물어봤죠 근데 자위대 무슨 행사라고 들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자위대 50주년 창립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자위대 무슨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대의 창립 기념 행사라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위대 무슨 해체 기념 축하요는 아니잖아 자위대 생일이거나 자위대 관련한 건지는 최소한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래요 보시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자 분명히 알고 왔죠 자위대 관련 행사인 거 생일 아니면 뭐 축하 행사지 나쁜 일을 저기다가 파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체 라든가 자위대 비판을 위한 학자 토론회도 아니고 자위대 행사라는 걸 알고 온 거야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에 간 건 실수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실수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전히 나경원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자위대 나경원 자위대 나경원 아 죄송합니다 자위대 나경원 두 글자로 줄이면 안 되겠다 이상하다 느낌이 자위대 나경원으로 해서 계속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양반 말고도 여기 안명옥이라든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좀 이분들 안 나오지 송영선이라든가 이 양반들이 다 왔어요 단체로 온 거야 단체로 단체로 가기로 하고 지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다 국방위원 오랫동안 하고 안명옥 씨 같은 경우는 또 못 가지 했는지 아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런 것들을 이명박근의 치하에서 여성인권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제와 관련해서 우리 할머니들의 인권이 유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련 씨와 마찬가지로 여성인권진흥원장으로 또 이런 분들이 발탁이 되고 하셨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나온 날인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짜뉴스 요거 혹시 보셨나요? 지혜씨? 신규 교사 홍보 영상에 일베 이미지가 들어가네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부산행인데 요거 포스터를 패러디 했대 행사가 여주교육지원청이거든 여주행 이렇게 해가지고 패러디 한거 근데 요거 보면 손모냥 그죠? 일베 표식이죠? 여기 보면 노무현 대통령 계시죠? 여기 보면 스타링에 노무현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부산행을 여주행으로 고치려면 이거 드러내고 이 아래 글씨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요 표식이 손해 표식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프로필이 흐릿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부주의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관련 비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일베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방송국들도 그렇고 실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빈틈을 노려가지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5.18과 관련해서도 이런 정상적인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아주 그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 최초로 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 혐오를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이런 일배 행위를 좀 더 과격하게 과단성 있게 처벌할 수 있도록 물론 여주교육지원청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이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이런 인쇄물들 그리고 인식에 저해를 미치는 게시물들 그리고 일배 본산이 있죠 사이트가 안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본격적으로 좀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공적 공간에서 혐오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원순 젠더 관련해서 국임당의 대정부질문 가이드가 공개가 됐어요 그쵸 이거 보셨죠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구체적 전략 대안까지도 나와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아래 보면 반기업 반시장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 씌우기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폭행 성폭행 이거는 발언 시간 배분을 잘해라 그리고 일관된 프레임을 씌워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미지 각인을 해라 라면서 다른 이슈와 함께 성폭행 기승전 성폭행으로 이미지를 씌우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인데 좀 글쎄요 뭐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화해가지고 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고 격떨어지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문서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들킨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웃긴 게 이거를 조중동에서는 아무데서도 기사화를 안 한 것 같네요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 북임당의 전략전술에 호응하는 듯한 그런 언론플레이가 행행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뉴스티스 기사인데요 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어 여성가족부에 업무계획이 발표가 됐어 업무계획이 그러면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1년 동안 할 일인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과 국민 생활에 어 좀 유용한 것을 뽑아서 발제를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위안부 피해자에게 어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거 발제를 해서 어 여가부가 이런 일을 한답니다 라고 보도하는 건 가능해요 네 근데 그 보도 사진을 보세요 무슨 사진이죠 이게 박원순 시장 관련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네 지금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심지어 아주 적극적으로 여성단체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하고 진행됐던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성희롱 정도 뭐 이게 성희롱이 권할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성폭행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형법적으로 의유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거잖아요 성희롱이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더 많죠 그렇죠 컨트롤 보설한 성희롱 수준으로 아무리 최대화해도 그 정도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한 과거 김재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었던 기자회견 사진을 쓰므로 인해서 여가부의 일련활동이 다 김재련 과 관련된 활동인 것처럼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진 편집을 하고 있어요 뉴스 뉴스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이 국임당에 알아서 동화되어 있다 알아서 국임당의 공작 차원에 정렬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느끼는데 어 표창원의 MBC 라디오에서도 이런 사안이 발견이 됐어요 자 좀 깜짝 놀랐는데 박영선 예비후보와의 인터뷰인데 핵심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표창원씨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입장과 성폭력 예방대책이 있으시다면 내놔주세요 제정신입니까 표창원씨 명색이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심지어 인권위에서 조차 성희롱 논란에 그친다 라고 하는 취지로 조사한 내용인데 성폭력 스캔들 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MBC는 표창원씨 계속 MC로 놔둘겁니까 박성재 사장 박성재 사장 이거 놔둘 거예요 표창원씨 그대로 국임당에서 월급 줍니까 이 양반은 최장원 보도국장도 이거 놔둘 겁니까 어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런 질문이 MBC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후보의 입장과 성폭력 예방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국임당 라디오는 텔레비전은 그렇다 쳐도 라디오는 국임당한테 이렇게 당납한 방송이니까 표창원 앞세워서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박원순 측에서 최초의 입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보도를 거의 안 해줬기 때문에 못 보셨을 텐데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어 하는 단체가 최근에 생겼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결정에 대한 입장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없어요 자 봅시다 성희롱 인정 결정에 대해서 어 인권위는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 성희롱은 법률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적용해 어떠한 피해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 심심한 위로를 치른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입니다만 자 이후에 이런 입장이 이어집니다 자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묵인방조죄 등을 기성사실화 하면서 지금 표창원씨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있잖아요 박 전 시장과 전영지 비서실 직원들을 공격했죠 이것이 얼마나 과도한 것이었는지 인권위 결정을 보더라도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6층 시장 이런 보도 기억나시죠? 이런 보도가 아무런 책임과 사과 없이 지나가는 와중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표창원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매개로 다시 이렇게 부적절한 엄명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것을 선거를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동원하지 말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고인을 추모하는 일조차 박원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발인날 기자회견을 잡고 추모조차 2차 가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박원순 시장 공개적으로 추모하겠다 라는 입장을 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인가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서 단체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활동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 나 여태까지 박원순 시장 추모하고 싶었는데 하도 언론에서 난리들 치고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내가 공개적으로나 혼자라도 은밀하게 못 들어가 봤는데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나 들어가서 살펴볼래 단체 활동도 좀 살펴보고 후원하기도 있네 나 후원도 하겠어 라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판단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시는 어떠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당사자성이 있는 분인데 네 저는 그냥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든 이게 성폭력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조사가 이뤄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자들도 보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본인들이 취재했던 것 그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보면 사실 아까 박영선 시장 같은 경우에 박영선 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예비후보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도 표창원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건 성폭력이 아니었다라고 질문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위에서 성희롱이라고 했는데 무슨 뭐 섹시오 스캔들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성폭력 예비후보 대책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본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혹시 민주당 의원 하시지 않았던 분이세요? 라고 쫑코를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박영선 의원이 당시에 답변했던 부분을 조금 다 찾아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거나 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네 그걸 바로잡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도 아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간다 왜냐면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왜 그거를 성폭력이라고 표현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가지고 기자들이 또 달라붙어서 막 난리를 쳤을 게 너무 뻔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아작을 내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언론 환경이라는 게 상식이 소통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공정한 심판 관찰자가 돼줘야 되는데 한쪽 편을 들고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는 선수로 뛰고 있으니까 사실은 언론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뭔가 그 올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젠더 관련 이슈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 광기라든지 폭력성이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본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리고 너무 뻔뻔한 게 뭐냐면 본인들은 훨씬 더한 문제가 자기를 안에서 골마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무조건 기사 내지 마 기사 내면 니네 다 고소 기사 내면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의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만 가지고 와 지적을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어떻게 나라가 이럴까 그리고 그런 거를 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저희 소송이 아직 한 두억 건 더 가능해요 한 열 건 정도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어 사실 소송만 겁내지 않으면 발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도성이 사실 피곤하죠 이게 사실 뭐 그냥 기자 그 작가가 써준 거를 읽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표창원 진행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실 만큼 작가가 써주고 읽는 게 공중파 시사 프로의 앵커가 할 말은 아니죠 전 의원 출신의 앵커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옵테머스 게이트 관련해서 열린공간TV에서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 지금 민주 진보 계열의 어 관심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은 어 예전과 달리 컨텐츠에 대한 확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열린공간TV 쪽에는 이 인터넷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으로는 키워드 검색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댓글도 사라지고 어 구독자 유입수가 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요런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들 그리고 어 컨텐츠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고량이 매크로로 의심될 정도로 과대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하신 분 알람으로 이렇게 신호가 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 권유를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하실만한 겁니다 라고 해서 어 추천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쭉 오른쪽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입되는 경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천 페이지에 아예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열린공항TV가 사실 저희 고발 뉴스도 연초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열린공항TV에서는 과도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다 지금 노란 딱지가 100% 붙고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들이 민주 진보 진영 특히 이런 이낙연 대표라든가 또 관련된 옵티머스 게이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열린공항TV에서 유튜브에 대해서 어 질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는데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린공항TV 알람 설정 좋아요 그리고 구독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소스를 치고 있는데 열린공항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린 공감을 고발뉴스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 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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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